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아시나요?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교통비를 10% 할인해주고 도보 자전거 시간을 체크해 마일리지로 20% 추가 할인을 해줍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걸음만큼 탄만큼 마일리지를 정립해준다는 것입니다. 광역 알뜰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비 최대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시 전역, 경기도, 부산 등입니다.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카드 신청을 하고 앱 다운로드를 한 후 앱에서 회원에 가입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시군구 128개를 살펴보면 전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등입니다. 시군구는 충북이 청주옥천, 충청남도 천안아산, 전북이 전주, 완주, 익산, 남원, 군산, 경북이 포항, 경주, 영주, 경남이 창원, 거제, 김해, 밀양, 산청, 진주, 창령, 양산, 통영, 고성 등입니다. 가능한 카드는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인데 조건이 달라 비교해서 자신에게 맞는 걸로 선택하면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는 꽝도 먹고 알도 먹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응이 센 뉴스 CBC CBC CBC